파타고니아 토레스 델파이네 탐험가들의 로망 선택받은 모험의 땅 그리고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영감이 시작된 곳 낯선 풍경 새로운 이야기 잊지 못할 경험 이것은 모험이 줄 수 있는 가치이자 모두가 토레스를 기다려온 이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와 응원에 감사하며 쌍용자동차는 모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쌍용자동차답게 토레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